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개념의 여왕 오르세입니다. 오늘은 유평 이후 요모 조모라는 제목으로 캐스트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여러분들이 QA로 많은 요청을 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선생님이 6월 1일 모평 이틀 전 5월 30일에 업로드를 했던 5월 30일 급작스럽게 업로드를 해드렸던 합성함수 기본부터 N2까지 라고 하는 이 캐스트를 현장에서 진행했던 강의라 일주일간 공개를 해드리겠다. 6평 마지막 방황하는 정신을 잡아주는 좋은 공부가 될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날 업로드를 했던 이 합성함수 캐스트를 선생님 일주일이 지나도 내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요청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내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올려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거의 강의이기 때문에 아주 오랜 시간 올려놓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여러분들이 6월 말 정도까지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6월 말까지 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합성함수 캐스트 이야기가 나왔으니 한마디를 덧붙여 보면 이 합성함수 캐스트를 올릴 때에 선생님이 6평 한 4, 5일 전쯤이었어요. 갑자기 이 합성함수 기본부터 N추까지 합성함수의 간접 범위부터 미적분 내용까지 해당되는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꼭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기획팀에 아 이게 좀 긴 강의인데 6평 전 공부를 위해 꼭 필요할 것 같으니 좀 업로드를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드렸을 때 기획팀에서 선생님 담당하시는 분이 아 선생님 이렇게 좋은 강의를 이틀 전 아니라 조금 더 일찍 주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좀 아쉬워요 라고 하시면서 업로드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진짜 아 맞아요. 2주 전쯤 올려줘서 학생들이 좀 긴 시간 동안 공부를 하게 했으면 좋은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저도 지금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이틀이라도 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도 좀 느꼈겠지만 이번 미적분의 초고난도 그러니까 이 초고난도 절대적 난이도가 초고난도는 아니었고 이 시험지 안에서 가장 난이도가 높았던 최고난도 문항이 미적28번이었고 그 28번 문제를 선생님이 사실 그날 당일날 보자마자 왼쪽 함수도 fx가 2차에 합성되어 있고 오른쪽 함수도 cos8x가 우리가 흔히 그려봤던 x3제곱과 2의 1-x제곱이라는 함수의 고부로 이루어진 함수에 cos8x가 합성된 꼴이라 합성 함수가 나왔네. 좌변도 합성 함수, 우변도 합성 함수. 근데 우리가 미적분을 배우는 이유가 늘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수혈의 극한급수를 통해서 정의역이 실수로 확산되기 전에 자연수가 정의역인 함수인 수혈에 대한 극한을 충분히 극한급수를 충분히 공부한 다음 초월 함수를 실수 범위 안에서 극한, 연소, 미분, 여러가지 함수에 대한 미분법을 통한 도함수 그 도함수를 통한 그래프 개형으로 해서 결국 미적분에서 수투도 마찬가지지만 미적분에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큰 줄기가 선생님이 그 첫 강의 프로로그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결국은 어떤 함수든 주어지면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성을 얼마나 잘 파악하느냐라는 것 그러니까 그래프의 흐름, 그것을 아는 것 주어진 그래프를 보고 인풋과 아웃풋의 관계성을 이해하는 것 또는 식이 주어졌을 때 정의역과 치역의 관계를 한눈에 보여주는 그래프 개형을 그려낼 수 있는 것 이게 미적분의 목적이기 때문에 28번 문제를 보는 순간 초월 함수 그릴 수 있고 거기에 합성되어 들어가는 코사인 파이 엑스에 그게 우리가 이제 다시 정의역으로 작동될 때 엔트리 라고 했는데 그 좌우 모두 합성된 상황의 두 함수였기 때문에 그리고 자변의 미지의 F를 가지고 있는 이 함수는 우변의 이거야 라고 말해줬고 그래서 우리는 우변을 바라봤고 우변을 보니까 충분히 그릴 수 있는 함수고 우변을 굳이 합성된 걸로 보지 않아도 미분에서 그릴 수 있고 그 미정계수 A가 최고차항의 개수 쪽에 붙어있고 상수항에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래프 개형에 영향을 주지 않는 자리거든요 그러면 그건 그려라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냥 미분에서 그렸든 코사인 파이 엑스에 합성의 관점으로 그렸든 충분히 그릴 수 있는 그리는데 그리 오래 걸리지 않는 그게 그렇게 구조가 복잡한 함수가 아니거든요 도함수도 딱 2차 함수처럼 부호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너무 이쁘게 출제된 합성 함수 좌변도 합성 함수 그래서 양쪽 다 합성 함수로 그려서 당일날 선생님이 그걸 풀던 때 기억이 진짜 야호를 외쳤어요 아 6월 1일 되기 이틀 전에 또 갑자기 이걸 온라인에 업로드를 하고 싶고 또 6월 평가원 전날 선생님 현장 강의 중에 한 반은 6평 전날 강의가 있어서 다른 스케줄이 있었으나 다른 컨텐츠를 강의를 해야 됐던 커리큘럼 스케줄이었으나 그걸 빼고 합성 함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기뻤어요 이 캐스트를 본 우리 친구들은 너무나 당연히 쉽게 합성 함수를 착 그려서 너무 쉽게 풀지 않았을까 되게 기쁜 마음으로 혼자 신나게 웃었던 기억이 있는데 물론 이것이 자신에게 많이 체화가 돼야지만 그걸 문제에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봤다고 해서 바로 풀어내기는 힘들었을지라도 그래도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되게 기뻤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6평이나 9평이나 수능을 앞두고 또는 문제를 제작할 때 이런 적중이 일어나는 게 되게 신기했고 이번에는 그걸 몇 년째 계속 지켜보시던 분이 신들린 예진력이라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선생님은 이거를 항상 어떻게 표현했냐면 갑자기 이렇게 떠오르는 것 그래서 조개들도 물어봐요 어떤 순간에 그게 떠오르는지 그 논리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근데 어떤 순간이 내 떠올랐을까 이번에는 진짜 기억을 더듬어서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랬더니 갑자기 떠올라요 갑자기 이거를 온라인에 보여줘야 돼 이렇게 갑자기 수능 전날 아 이 문제를 오늘 얘들이 풀어야 될 것 같아 해서 수강생들에게 단체 문자로 쫙 돌렸는데 그 문제랑 거의 똑같은 문제가 그 다음날 출제가 된다거나 이런 건 정말 갑자기 떠오르거든요 근데 그 어쨌든 이 첫 번째 주제가 뭐냐면 신들린 예지력을 가지고 있다가 아니라 캐스트를 내리지 않을 텐데 신들린 예지력이 주제겠군요 본인 자랑하는 거야? 뭐 그렇다고 본다면 이 끝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이야기가 선생님을 옆에서 오랫동안 지켜보신 분이 어떤 이야기를 이번에 했냐면 이 현상을 보면서 굳이 이 강의를 캐스트로 열어달라 그리고 이 강의를 꼭 봐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원래 금요일마다 캐스트가 올라갔으나 월요일날 올려서 막 이렇게 한 그런 과정을 옆에서 지켜보신 분이 어떤 얘기를 문득 하시냐면 그럼 나는 진짜 이런 걸 갖고 있는 걸까? 그럼 나는 직업이 강사보다는 이렇게 다른 직업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를 했더니 농담처럼 했더니 그 선생님을 오랫동안 보신 분이 그 엄청난 몰입이 가져다주는 어떤 결과가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인간이 그 몰입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최근에 봤거든요 그 서울대 교수님께서 퇴임을 하시고 쓰신 책 있어요 몰입이라는 거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도 아 이거 혹시 나한테서 일어나는 일도 이런 건가 이걸 스스로 좀 생각을 했었는데 몰입이 만들어준 결과물인 것 같다 그걸 한 인간이 선생님은 평가원의 감정도 생각을 해보거든요 지금 이 시기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평가원은 어떤 마인드로 어떤 처세를 취하고 싶을까 이런 것까지 막 길 걸으면서도 고민을 해봐요 물론 수학 개념과 수능 수학을 전달하는 게 최우선이고 그게 전부여야 하지만 그거를 넘어서서 나의 수강생들에게 무엇을 더 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면 선생님은 정말 심리적으로 평가원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올해는 어떤 생각을 할까 올해 이 이슈 속에서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까까지 계속 생각을 하다 보면 갑자기 떠오르는 건데 그 생각 끝에 떠오르는 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몰입이 주는 결과값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공부를 하잖아요 이게 결국은 몰입으로 연결된 어떤 결과다라는 걸 요즘 선생님이 그 책을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공부할 때 잘 모르겠어도 선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한 문제를 한 시간 동안 고민하는 건 너무나 의미 있는 행위다 그 끝에 문제를 맞추든 틀리든 그 한 시간은 무조건 의미 있는 거다 맞추면 의미 갖고 틀리면 허비된 시간이라 착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를 예전 캐스트에서 이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 그런 몰입이 여러분들의 어떤 능력을 넘어서는 선생님이 약간 독특한 거지만 그런 몰입이 수학적 감각까지도 생기게 하는 진짜 나는 이 분야는 진짜 너무너무 나랑 안 맞아 라고 생각했던 그런 분야가 나의 전공이 될 수도 있는 그 몰입이 가져다주는 생각지도 않은 그런 결과값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 하나를 간절히 원하고 파고 열심히 하는 것 그러다 보니 3, 4시간이 지나버렸어 선생님 시간 낭비한 거 아닐까요? 이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그 3, 4시간 동안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얻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 몰입이 계속해서 반복되면 그 분야의 천재가 된다라는 게 그 책의 주제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 수능 공부를 하는 과정 속에 이런 몰입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빠져들었다가 나오고 빠져들었다 나오고 그러면 공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괴롭지 않고 시간의 흐름이 정말 잡고 싶을 정도로 빨라버릴 거고 선생님이 그런 경험을 하면서 강의 준비를 하거든요 그런 몰입이 여러분들의 공부하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신들린 예지력이 선생님이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 놓은 끝에 나오는 알고리즘에 의한 결과값일 거다라고 생각도 했고 또 선생님이 또 한편으로 여러분들에게 매년 얘기했던 건 선배들 수험생들도 알겠지만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주는 선물이야 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네가 최선을 다했으니 네가 가져라 노력은 네가 1등이니까 요건 네가 가져 라고 주어지는 우주의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도 그런 몰입을 통한 결과 최선을 다한 노력에 의한 선물 이 많은 것들을 오래 받으시기를 바라고 그런 걸 받아본 여러분들은 결과와 상관없이 너무 멋진 삶을 살 거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로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관리해 주고 싶었던 게 6평이 끝나고 좌절한 사람 멘탈이 깨졌다 하는 사람 너무 많은 게 사실은 객관적으로 이번 수학이 선생님이 해설하면서 되게 했던 말들이 지금 생각하면 되게 미안해서 그때 선생님이 풀고 아무 감각 없이 바로 들어와서 해설 강의를 했기 때문에 되게 문제마다 풀면서 무슨 입버릇처럼 너무 쉽잖아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건 너무 죄송하고 근데 한편으로는 선생님의 관점에서는 에센스부터 가르친 개념적 접근에서 벗어나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풀고 바로 해설을 했을 때 선생님이 그렇게 막 떠들었거든요 근데 해설을 끝나고 기사를 보고 실제 등급 컷과 백분위를 보니까 진짜 어마어마하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선생님의 해설 강의를 듣고 상처를 받았다면 상처받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멘탈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게 선생님이 조교들한테 물어봤거든요 잘 된 결과값이 좋은 입시 결과가 좋은 조교들한테 너 6평 성적이 어땠나 기억나냐? 너 6평에서 잘 받고 못 받던 게 너한테 어떤 영향을 줬는지 혹시 기억나냐 했더니 대부분이요 기억조차 안 난대 아 6평이요? 나는 기억하거든요 너 그때 6평 21번 틀려왔잖아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조교는 아 6평이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근데 딱 한 조교가 선생님이 그때 시험지 돌돌 말아가지고 제 머리를 때리면서 왜냐하면 11, 21, 31, 41이라는 숫자를 11, 12, 13, 14로 봤대 숫자를 잘못 보고 잘못 풀었으니까 시험지를 돌돌 말아서 머리를 때렸던 기억 외에는 안 난대요 몇 개 틀렸냐 하니까 기억이 안 난대 지금 여러분들이 기억도 안 나 인생에 미칠 영향은 0%인 게 당연하고 6평 성적으로 대학에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결국 기억도 나지 않을 바로 1년 전 일인데도 아무도 기억 못해 6평 몇 개 틀렸지? 나 9평을 잘 봤나? 6평을 잘 봤나? 이러고 있어요 어차피 수능을 잘 본 사람한테 6, 9평은 의미가 없어 그러니까 털어버리고 그냥 앞으로 가세요 Keep going 몰입했다 빠져나오고 열심히 공부한 결과로 선물을 받으시고 이렇게 멋지게 흔들림 없이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는 큰 고통을 준 만큼 큰 선물이 올 거기 때문에 나를 얼마나 크게 키우려고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시나 라는 생각으로 쭉 가시길 바랄게요 선생님도 그런 여러분들을 끌고 쭉쭉 걸어가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선생님은 6평 끝나자마자 개강을 했죠 개강한 강좌명은 기출 152230이에요 기출의 마지막 기출의 끝판화 킬러 기출까지 모두 해결하는 기출 152230을 오늘 스튜디오 들어와서 개강했고 OT 촬영하고 1강까지 촬영을 했습니다 교재는 제작 중에 있고 교재가 마무리되는 대로 입고가 될 거고 일단 pdf 파일로 선생님이 올려주는 강의를 보시면 되겠어요 자 152230인데 살짝살짝 거기에 앉아있는 13, 14, 20, 21, 28, 29 보이죠 이러한 준킬러 문항들이 킬러만큼이나 어렵게 출제될 수 있기 때문에 준킬러 앞에 있는 사실 이제 말이 바뀌어야 되긴 하는데 그런 준킬러 문항 플러스 킬러까지 모두 해결될 수 있는 마지막 킬러다라는 생각으로 1, 2등급은 당연히 마지막 킬러 기출을 확인하고 N제로 넘어가셔야 될 거고 3, 4등급인 친구들도 킬러 기출은 봐야죠 우리가 N제에서 아직 킬러까지 접근하기는 좀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킬러 기출, 기출 킬러? 킬러 기출? 기출 킬러가 쪼개져서 준킬러랑 비킬러로 만들어지는 소재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차근차근 잘 이해가 될 수 있게 킬러의 어떤 부분들을 쭉 끌고 가야지만 이 문제가 비킬러 그냥 두 개 합쳐졌을 뿐이네라는 생각으로 가볍게 풀리는지 찬찬히 설명했으니까 꼭 보시고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모조모 캐스트였어요 이상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을 지금부터 수능까지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또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